오늘의 요리 치킨 랩과 간장 오이 피클을 다시 살펴볼까요? 치킨 랩은 먼저 닭가슴살은 얇게 저며 썰고 생강술,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재워주세요. 우유, 크림치즈, 파르메산 치즈가루, 버터, 다진 마늘, 치킨스톡, 후춧가루,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섞고 걸쭉하게 끓여 크림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닭은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재운 닭가슴살을 얹어 앞뒤로 구워주세요. 구운 닭가슴살은 빼내서 한김 식힌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찍고 크림소스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토마토는 꼭지 부분을 제거한 뒤 웨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구운 토르티아에 닭가슴살, 로메인, 토마토 순으로 얹어 돌돌 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면 치킨 랩 완성! 간장오이 피클은 우선 양파는 큐브 모양으로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썬 뒤 씨를 제거해주세요. 취청오이는 1.5cm 길이로 둥글게 썰고 간장을 부어 30분간 재워줍니다. 설탕, 식초, 물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스에 절인 취청오이,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간장오이 피클 완성! 오늘의 요리! 치킨 랩과 간장오이 피클로 최고의 만찬을 누려보세요. 다음 시간엔 한입에 듬뿍 고소한 치아바타에 맛깔난 재료가 가득 들어있는 카레소스 샌드위치!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